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? 네!!! 네 저희가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케이팝 여러분들이 아시는거 위주로 춤을 출 건데 혹시나 아는 공 나오면 박주와 호흡! 많이 많이 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멤버가 여섯 명인데 오늘 한 명 친구가 좀 마음에 안 좋아가지고 개인 사정으로 오늘 여섯 명이서 나왔어요. 살짝 비워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박수랑 호응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죠? 네 그러면 다음 곡 한번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. 혹시 휴지가 있으신 분 있을까요? 저희가 휴지를 깜빡하게 못 갖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저희가 휴지를 챙겨 다니는데 깜빡하게 못 갖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 곡 한번 깜고 바로 시작해볼게요. 박수! 사랑해요. motherfuckers톱 너무 좋네요. 감사합니다.